여보세요? 네, 성민 씨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아이고, 왔습니다. 아이고, 왔습니다. 뭐야? 아, 야구장. 야구장, 야구장인 거죠? 지금, 예. 아, 저 시발을 한참, 아니, 시발을 사슬하셨을 때 했는데 시발을 한참 뺏겼어요, 오다가. 아, 정말요? 네, 뭐가 또 있나 봐요. 평소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요? 별빛이네. 이선빈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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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쪽으로 좀 옆으로 오시죠. 아, 당황해. 네, 오랜만에. 그래, 잘 지냈어? 네, 오랜만에. tera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